잘 풀어주세요. 전문수 작곡가님이 가수 작곡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봉코. 그리고 따위 여러분 태양하십니다. 고향의 오멀린을 그리면서 이런 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찍어주십시오. 고향의 오멀린을 그리면서 이런 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고향의 오멀린을 그리면서 이런 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면서 이런 분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른발 노래가 제가 쓴 곡이지만 박상철이가 부르는 버전이 있고 제가 부르는 버전이 있어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가사가. 굉장히 눈물 나고 우리 동포들한테는 딱 맞는 걸 했대. 왜 이런 곡을 썼어. 아니 이런 곡을 써야지.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본물 신청하신 분 나오세요. 이승철님. 아이고 잘생겼는데. 우리 스타일이 많아요. 우리 스타일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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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